안들려 아침은 4시간 정도... 안녕 고속하는 게 있긴 한데 잠깐 보고 왔을게요 잠시만... 네... 잠깐! 네, 한강 가실게요. 이렇게 준비되셨으면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새로 부탁드릴게요. 다른 거라서 새로 해주세요. 네, 들고 가셔서 하시면 돼요. 먼저 집에 가시겠습니다. 바로 다른 쪽으로 가셔보세요. 우리 아는 사람찾기 대결할 예금이었는데 이게 더 웃기보다는 예금이었는데 구이와 생방송이 안 좋음 이건, 지금, 지금, 지토콩을 볼 수 있는 게 μα thing to do 네, 내가 키우면 잘 알 수 있을까? 사실 이 인테리어 정okus 출연하자면 미국이 온 업체들 첫 시작을 같이 했던 영화제거든요. 일단 생각해보게 되겠고요. 지금 이제 못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너무 설레는 사람 많은 분들에게 계속 설레질 수 있습니다. 영화제가 주면 루이비가 특별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치지 않고 우리 영화들과 국방하게 잘 버텨주면 좋겠다. 이곳은 없는 문화에서 지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